한국의 선진치안 시스템을 전수하는 외국경찰초청 연수사업은 대한민국 치안 시스템의 우수함을 입증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 경찰관들의 모습 경찰프라임에서 만나보시죠. 이곳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기동본부 소개가 한창인데요. 그러고 보니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외국인인 것 같은데요. 아마도 조금 특별한 자리인 모양입니다. 이들 역시 외국의 경찰관들이라고 하는데요. 외국 경찰들이 이것을 찾은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난 2월 21일 캐나다와 프랑스, 뉴질랜드와 호주 등 총 8개국에서 9명의 경찰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외국경찰관 초청 연수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는데요. 외국경찰관들을 초청해서 한국에 초청해서 교육을 받게 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한국경찰의 우수성을 그들에게 좀 알리고 또 이제 국제협력의 부분에서 서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경찰관들은 대한민국 경찰의 기동본부를 방문한 것인데요. 대북은 이제 경찰교육원에서 한국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수사경찰, 교통경찰 등등에 관한 수업을 듣고 이제 각 경찰 기반을 직접 방문하고 실습을 직접 해보는 그런 토론그램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기동단의 무술 시범이 이어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 경찰들은 이를 놓칠세라 시범 모습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이어지는 시위 진압 시범에는 아예 사진까지 찍고 나는데요. 기동공부의 시연이 끝나자 외국 경찰들은 한결같이 박수를 보내줍니다. 시위 장비를 시연할 때는 마치 아이처럼 신이 난 듯 보이는데요. 기동공부에 이어 이번에는 경찰 특공대의 시범을 견학하러 나섰는데요. 내패 시범에 이어 저격수의 사격 모습에 외국 경찰들은 온 정신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아직 많은 일정이 남아있지만 오늘 기동공부와 경찰 특공대를 방문한 외국 경찰들의 소감이 궁금해집니다. She's been to the PTI staff and program has been really wonderful and everybody here has been very generous and I can't say enough about the training I'm very impressed especially today with the crowd control from the SWAT facilities whose training and facilities are outstanding. 앞으로도 이들 외국 경찰관들에게는 한국이 치안 시스템을 알려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9명의 참가자들은 대부분은 현지에서 한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현직 경찰관입니다. 이들과의 우호적인 네트워크 구축은 곧 제외국민을 보호하는 역량으로 이어지는 것인데요. 우리의 치안 시스템을 알림으로 한국 경찰의 위상을 제고할 뿐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까지 넓힐 수 있는 이번 행사가 부디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과의 상품을 제가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대상에서의 공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기회가를 따라서 유명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단위가가 될 것입니다. 이 공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행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수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상으로 인정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